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미다욕입니다 오늘 오는 3탄으로 나갈 것 아닌데요 신상 나이들 정말 많아요 이렇게 물건을 많이 해다 놨네요 오늘도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되겠고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합니다 선물도 드려요 5만원부터 선물보고 가실게요 선물도 1,2,3탄 다 같은 분갈이 턱 분갈이 턱 여기서 배합했는데요 고급, 좋은 거 다 들어갔대요 써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참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 드리고요 이것도 영양제 영양제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다가 사악 매달씩 사악 허트 주면 된대요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매달만 그렇게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만 거 삽목판 미니 삽목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드려요 집에서 쓰기 딱 좋죠 이런 것들 여기다가 잎꽂이 해도 되고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겠다 이거 온슬로 군생이고요 12,000원 합니다 2조짜리 14세지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물은 아직 예쁘게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짱짱하게 이렇게 키워냅니다 로즈퀸 금이고요 군생입니다만 8,000원 하네요 로즈퀸 군생이고요 색깔이 몇 가지 색이 나네요 귀엽고 이쁘네요 요거는 한 10cm 분에 근데 이제 좀 분보다는 크죠 요거는 바실리나 바실리사 2만원짜리입니다 3도로 되어 있고요 물도 예쁘게 들었고요 군생 2만원짜리 3도 군생입니다 이렇게 로망 군생이고요 요거는 5,000원 합니다 5,000원짜리 5,000원짜리 식물만 뽑아서 보내고요 택배 하실 때는 식물만 갑니다 요거는 제이드스타 스페셜이라고 하네요 2만 8,000원 하네요 요거는 고가네 12cm 분보다 이게 많이 적죠 요거는 한 8cm 가능 될 것 같아요 와인 피치 만원 하고요 와인 피치 만원 요거는 요거는 12cm 예 문에 심어져 있어요 따갈 따갈하게 아직 키웠네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몬스 시몬스 시몬금이라고 하는 시몬금이요 35,000원 하고요 아 윤기가 바질바질나면서 진짜 예 금기가 살짝살짝 있고 그러네요 요런 애 있고 요거는 핑크 핑크 릴리 2도짜리 15,000원 하고요 2도짜리 15,000원 13,000원 13,000원 34cm 되겠네요 색깔은 퍼플색으로 이렇게 더는 아닌 것 같아요 퍼플 자 이것도 금인 것 같다 리바트 금 만원 하고요 리바트 금 리바트 금 만원짜리 요거는 9cm분에 있어요 9cm분보다 요거는 다육이가 좀 크긴 크네요 블렛 블루아나 군생이고요 12,000원 합니다 12,000원 4,000원짜리 4도 5도 그렇게 군생입니다 이거는 세쿤 세쿤 다바이 낸시 자연군생 만원 하고요 1,000원 1,000원 5,000원 자 요거 분이 11cm 되려나 자구도 많이 달아가 요것도 군생의 금세하게 키워놔 멋있겠어요 아주 로제트가 또렛또렛하고 이쁜 아이네요 티피철화 티피철화 12,000원 합니다 티피철화 12,000원 생물이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 있고 두 개 세 개 있네요 더 나와요 이것도 생물로 될 것 같고 철화도 잘 엮여져 있습니다 12,000원 합니다 티피철화 요거는 물로군생 12,000원이고요 물로군생 3도 짜리입니다 아 3도 요거는 얼굴이 4개짜리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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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짜리 요거는 3개 3개 14cm 분이고요 4개 4개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요거는 모란지 모란지 만원 합니다 아 요거 분이 15cm 될 것 같아요 아 요거 또 자고도 이렇게 양쪽으로 달고 있고 모란지 예 이름도 특이하고 빨갛게 물들면 이쁠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기닙적성입니다 기닙적성 15,000원 15,000원 합니다 요것도 14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14cm 분에 있습니다 깔끔하게 생겼죠 다 소인제 8,000원 소인제 8,000원 싸다 싸 이렇게 큰 거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8,000원 이거는 20cm 도 돼 보입니다 하나 까라설 만원입니다 까라설 까라설 진짜 오래간만에 보내요 까라설이 참 이쁘죠 요거 물들어서 보세요 요것도 14cm 보네요 가득 찼어요 요러네 만원씩 하고요 까라설 까라설 엘리자베스 15,000원 자 엘리자베스 요거는 엘리자베스 15,000원 짜리 요거 분은 12cm 인데 요거 다육인 한 13,4cm 그렇게 돼요 큼직 많이 큽니다 분보다 요런 애들 있고 요 조그만 애들도 좀 소개 좀 해드릴께요 조그만 것들 있네 예 자 요거는 부사이 뭐 부사이 16,000원 입니다 요거 부사이 이래요 요 부스를 잘 헤아리보고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있네요 비슷하게 숫자가 그래요 이거는 배트윙 7,000원입니다 이거는 까만색이라서 보인듯 안보인듯 그러네요 자 이렇게 7,000원 짜리구요 말간이 군색 18,000원입니다 작은 분에서도 생길건 다 생겼어요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네요 말간이 저게 저게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참 좋을 것 같다 그런거 예쁜 분에다가 작고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심어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에보니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 에보니 화이트 네 화이트베이 베어 화이트베어 만원 하고요 하고 작우도 달렸어요 네 귀엽네요 요거는 양쪽에 다 달았구요 테슬라 테슬라 입니다 테슬라 이 뿔이 보세요 건강하죠 테슬라 요런거는 8,000원 8,000원입니다 요거 8,000원 하고요 레드랜스 6,000원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샤오반이 16,000원 16,000원이고요 이거는 서든 별 가격이 없네요 이거는 플러리 16,000원 하고요 이런것도 작년에 엄청 비싸더니요 많이 저렴해졌어요 스타게이트 5,000원 2도짜리 있습니다 핑크베이 핑크베이 핑크시 핑크시가 들어갔네요 핑크베이 아니고 핑크시베이 아주 깜찍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덩거리 이렇게 키운 건데요 요거는 가격이 13,000원 합니다 네 가을의 전설 군생 8,000원 하고요 가을의 전설 2도짜리 2도짜리 8,000원 하고요 팟피시아 8,000원입니다 레드베리 2,000원짜리도 있고 또 이거는 가격이 가격표가 어디로 다 달아났네요 7,000원짜리 이거는 화이트 플로라 7,000원 하고요 아주 아담하게 제일 큰 아이입니다 라고 먹대 보세요 키도 안 크고 머리수도 많고 그러네요 38번 39번 61번 아이고 번호 남은 거 33번도 있고 자 요거 보실게요 어큐핑크 만원입니다 어큐핑크 만원입니다 3도짜리구요 요런 것도 처음 보고 아 아 이리 이리야금 이리야금 군생 12,000원 예 이리야금 19,000원 예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괜찮겠네요 금이 많네요 또 세인트 루이스 금이고요 25,000원 예 요것이 한 11cm 될려나 10cm 지금 10cm 분에 심어져 있어요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25,000원이고요 저 준비가 많이 돼 있네요 예 많습니다 물량이 물러 소 이거는 고가다 여기는 물러 소 물러 금 소 금은 못 보고 요거는 4만원 물러 금도 있네요 자 소 요거는 작은 소 라고 이제 4만원 하고요 요 아이는 플라멩고 16,000원짜리 있습니다 플라멩고 요거는 시그니처 군생 자연군생 이래요 25,000원 합니다 시그니처 자연군생 25,000원 네 하고요 키스키스 25,000원짜리 있습니다 키스키스 요거 한엽 스타버스 금이고요 18,000원짜리 잘생겼네요 예뻐요 요거 요거 요렇게 이쁘네요 스타버스 금 따끈따끈하게 잘 키웠네요 자 루츠 군생 루츠 5,000원짜리 있어요 요거는 뭐 자그마한 해요 분은 뭐 한 9cm 될려나 근데 자 유럽 청금장이고요 4,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4,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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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잎꽂이가 된 거네요 가만 묻어 놔야 되겠다 자 블루드래곤이고요 군생 14,000원입니다 블루드래곤 아 요건 빨간 포트라도 요거는 한 11cm 될 것 같아요 요 분이 자 블루드래곤 요거 군생이고요 파랑새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 토스카 넬리 토스카 넬리 토스카 넬리 25,000원이고요 12cm 분에 있어요 토스카 넬리입니다 옐로우 멜로우 5,000원 5,000원 옐로우 멜로우 5,000원이고요 또 앳드라인 앳드라인 16,000원 앳드라인 16,000원 이고요 엄청 따글따글따글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지금 해가 넘어가려거나 이렇게 끙끙하네요 아이코이리스 아이코이리스 8,000원 8,000원짜리고요 핑크 핑크 물들고 있네요 카시오 적금 군생입니다 18,000원 카시오 적금 군생 18,000원이고요 얼굴이 5개나 돼요 옆에 또 작은 거 나오기 때문에 5개고요 카시오 적금 참 언제 봐도 예뻐요 이거는 예 저거 아리엘입니다 8,000원 2도짜리고요 아리엘 8,000원입니다 8,000원짜리 이거는 인디언 바시언 12,000원 하고요 블랙 요거는 블랙블루아나 7,000원짜리 7,000원짜리 희한하게 이거는 사각본에서 목대가 있고 이렇게 키워내네요 아 이거는 안에 있어서 프리모리 25,000원으로 프리모리 프리모리 정말 다글따글 하네요 이거는 아주 예 너무 예뻐요 요거 사이즈는 크지가 않아요 영상이 크게 나온다 해서 큰게 아니고 멀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거는 프리모리 25,000원 사이즈는요 요거는 부니 10cm 11cm 라고 11cm 그래서 하버리 써니즈 12,000원짜리 자 써니즈 12,000원짜리 요거 제이드스타금 2만4천원 하고요 제이드스타금 12,000원 24,000원 블루드래곤 외도로 돼있는거 8,000원 이고요 자 마디바 7,000원짜리 있어요 안젤리나 2만원 안젤리나 4도짜리 2만원 이고요 어 써니즈 군생 25,000원짜리 5도로 돼있고요 요거는 12cm 입니다 로즈퀸 25,000원짜리 이고요 요거는 몬따니아 7,000원 합니다 몬따니아 아유 아유 쫙 너무너무 또 가야되나 어우 7,000원짜리 좋죠 자 소미다육 문자주세요 이렇게 써놓으셨네 예 010 7930 9914 소미다육 소미다육 예 요거는 마리아금 철하구요 마리아금 철하인데요 2만원 합니다 요거 2만원이라 써놨네요 2만원 내가 지금 막 흔들어 봤는데요 뿌리 딱 내려가지고 아주 좋아요 자 이런 철하나 키우고 싶으면요 요거 분은 14cm 분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로 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리아금 생물이고요 요것도 2만원 합니다 요거 생물도 2만원 자 생물 2만원씩 하고 철하도 2만원이고요 같은 사이즈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소미다육에서 오늘 그럼 영상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에 저 거투마리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멀어서 찍기가 그래요 멀리해서 한번 찍어볼까요 아 멀로 군생도 2만8천원짜리 있고요 아 이거 저렴한거야 2만8천원이면 얼굴이 몇개나 되는데 예 방울 복랑금 1만5천원짜리 있고요 1만5천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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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여기 변이가 왔네 변이가 그쵸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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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5천원짜리 1만5천원짜리